그 어떠한 뒷광고도 없이 진행하는 영화 소개, 웅플릭스 영화편 직접 그린 그림을 제외한 미디어 자료는 KBS로부터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캐스트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특정 영화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화 7광고입니다.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보는 역사 7광고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7광고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사 수업시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동아시아사 수업시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세계사 수업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주제. 7광고입니다. 제가 이 영화 7광고를 리뷰랑 관련된 어떤 리뷰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좀 댓글들이 또 이제 이 댓글들이 나올까봐 바꿨어요. 뭘로요? 미래의 세대를 위한 선물.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못 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우니까 제목을 또 바꿉시다. 뭐라고요? 곧 다가올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 이거는 불보도 뻔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진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하는 그곳 7광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볼까요? 자, 혹시 알아요? 한국 아이맥스 영화랑 괴수 영화를 무려 7년 동안 등장하지 못하게 한 한국 최초의 아이맥스 3D 영화 뚜둥 영화 7광고입니다. 무려 제작비가 130억 원을 들어갔어요. 130억 원. 어? 130억 원! 그랬던 영화 7광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예전에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 봤어요. 어쨌든 봤는데 그 당시에 보고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얘기를 하던 분이 약간 약간 비난처럼 보이겠지만 비판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자, 영화 7광고 소개합시다. 자, 2011년 8월 4일에 개봉을 했대요. 이제 한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러닝타임이 있는데 관객 수가 무려 224만 명입니다. 어? 선생님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요? 그 당시에 그 극장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개봉 1주차가 지나면서 2주차 지나면서 확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네이버 평점 무려 3.34점입니다. 여러분의 대학교 성적이 5점 만점인데 그거 아닙니다. 10점 만점에 3.34점이고 자, 그 이제 수강평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관람평 보잖아? 제 이름은 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추천 순위로 제가 나열한 거야. 추천 순위로 평생 보면서 기자평론가 평점이 더 높은 영화는 처음이네. 영화 후반품부터 괴물을 응원하는 날을 보았다. 별표가 5개예요. 근데 추천 수가 3이야. 왜 그랬게? 이 영화의 10점을 준 이유는 내 인생 최고의 선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가나? 자, 출연한 모두 배우들의 흑역사라고 하는 이 영화 네이버 평점 3.34점의 감독 김지훈, 주연, 하지원, 안성기, 오지호가 출연한 이 영화 7광고입니다. 이 포스터는 다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잘했죠? 이런 거는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피디님 박수 치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좀 이렇게 해주고 거의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컨텐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무튼 좀 해줘. 자, 그래서 이렇게 영화로 봅시다. 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리뷰로 좀 해봅시다. 가볍게 볼게요. 자, 영화 7광고의 첫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도 남단. 이제 7광고에 떠있는 석유시추선, 시추선, 이클립스오입니다. 실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걸 그린 거예요. 이 시추선이 이제 이름이 이클립스오래. 네. 근데 이게 석유를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추공을 뚫는 거잖아요. 당시 1985년 침해 2500m에 내려가서 이제 그 시추공이 내려간 거리지 뭔가 보수를 하러 간 건지 뭘 하러 간 건지 잠수하러 내려갑니다. 이 심해 2500m까지 내려간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쭉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이 잠수하는 그 배우가 이렇게 잠수하러 입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후워워워워워워 지진 같은 게 난 거야. 뭐가 후확해. 막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입니까? 뭔가 먼지한테 이렇게 요거. 오여여여여여여여 어우여여여, 여기도 있네,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이상한 약간 올챙이 같은 게 CROSSLE OnuSurgen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배우가 와 successful ways to it by the scissors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어! 이게 뭐야? 하자마자 다 하고 이제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언제 2011년 이클립스 5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석유시추선인데 이클립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석유탐사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첫 장면이 그거야. 시간이 바뀌고 2011년 개봉이 있다니까 2011년 석유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사람들이 막 전쟁난 것 같아. 야 빨리 와 야 잡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계가 막 돌아가고 석유시축 이래. 근데 자꾸 안 나와요. 석유를 계속 들었는데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영화거든. 석유를 막 들습니다. 막 들어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지원 씨입니다. 극중 이름이 있어요. 무슨 해준이거든. 근데 극중 이름을 얘기하면 아무도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극중 이름 말고 배우 이름으로 합시다. 해서 그 당시에 제 주인공이 하지원 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까칠한 역할로 나와요. 그냥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제가 요거를 준비하려고 그 뭐지? 이 칠강국 영화를 제가 이렇게 빠른 보기로 대충 봤거든.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봤는데 항상 화가 나 있어. 화가 나서 뭐 하다가 막 거기 이제 캡틴이 있어요. 석유 개발하는 캡틴. 대장이죠. 막 뭐라뭐라 얘기하니까 내가 석유 개발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는 이게 너무 웃겼거든. 왜냐면 국물이랑 석유랑 좀 이상하지 않나. 석유 개발하면 석유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하지원 씨는 국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암튼 뭔가 좀 대사도 그렇고 전개 과정도 그렇고 조금 좀 이상 암튼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석유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번번이 석유 수치가 실패를 하니까 안 나오니까 뭔가 이제 나오는 것 같지만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시추를 몇 번 하는 도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작은 애벌 그 뭐라고 해 울챙이 같은 거 있죠. 그게 이게 하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지? 하고 수조 같은 데 넣어서 이제 키웁니다. 물고기 같은 거니까 그 시추선 안에서 그걸 키워 자 암튼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석유가 안 나오니까 본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왔다 라면서 철수 책임자로 기존에 이제 칠강구 선장이었던 안성기 씨가 등장합니다. 안성기예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다고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암튼 칠강구 선장이지 안성기 씨가 오른 거예요. 핵이 있다고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안성기랑 기존에 있던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하지요는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선장 이렇게 막 안아주고 서로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래 커피는 맥심 이제 커피는 맥심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장난이에요. 커피는 맥심 커피는 맥심 장난이야. 뒷광고 아닙니다. 어떤 뒷광고도 없어요. 암튼 그래서 하지요는 씨랑 이제 서로서로 알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파티 다고 술도 한잔하고 이제 고기도 거먹고 그래요. 안성기 씨죠. 암튼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게 전개 과정에서 아무 복선도 없어. 밑밥 까는 것도 없어. 갑자기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거 서규치추 하다가 보여? 이 상처 영광의 상처 그랬더니 여기서 나는 말이야 보여요. 여기 여기? 나는 여기가 이런 거 아뇨. 그랬더니 안성기가 나는 지금 종아리 걷고 있죠? 여기 이만한 상처가 있거든. 나는 커피는 맥심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여줘요. 그랬더니 여기서 캡틴은 없어? 캡틴은 뭐 영광선 상처 같은 거 없어? 하면 이제 하지요원이 갑자기 우통을 벗죠. 벗으면서 열쓰고 섭씨 몇 도 화장 입으면 살이 이렇게 돼. 이거 보여줘. 갑자기 서로서로 엄청난 무용담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캡틴이 이런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게 이 안성기는 이제 선장이고 선장 말고 캡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광의 상처는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 아니 일단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내가 대사를 직접 쓴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 영광의 상처는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늦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극전개 가정상 아무 쓸모없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해서 석유 시출을 3개월 동안 하는데도 계속 실패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약간 노는 모습이 나와요. 도대체 석유는 안 캐고 놉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지원이 그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회포를 푸는 그런 장면에서 서로 이렇게 상처 보여줬잖아. 안성기를 이제 안성기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물고기 그 1985년에 죽었던 그 대원 있죠? 하지원의 아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의 친구가 누구야? 안성기인 거야. 하지원 하지원 아빠 하지원 아빠 친구는 선장 이게 이제 인물 관계들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지원이 아빠가 죽은 그 왜 죽었는지를 좀 이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 7강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7강구 이클립스 호에서 자기가 이제 석유를 반드시 캐내겠다. 우리 아버지가 석유 캐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석유를 캐내야지.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이 석유 시출이 있다는 거를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였고 같이 그 당시에 있다가 철수했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하지원이 굉장히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성기인 씨한테 석유 꼭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더니 하지원의 아빠 친구였던 선장이 철수 책임자였잖아. 본사에서 야 철수에서 데리고 와 헬기 타고 왔잖아. 마음을 바꿔요. 그래 석유 찾자. 하더니 캡틴한테 가서 철수하지 말고 석유 찾읍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캡틴 그러니까 선장 바로 밑에 있는 캡틴이 아니 본사 명령인데 어겨도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나 여기서 10년 동안 살았소. 내가 석유 반드시 찾아내겠소. 믿어보시오. 하고 다시 석유를 시출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막 석유 수출을 해요. 막 장면이 나와. 이야 3개월 뒤 뭐하고 있게 놀고 있어요. 믿기로 했겠지만 진짜 놉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 이게 오토바이 타요. 이게 지금 오지호 씨고 이게 하지원 씨거든. 내가 나름대로 그렸는데 이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 눈썹을 민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가 눈썹을 잘 못 그린 거야. 이분들이 눈썹 문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게 석유 시출선 위에 오토바이가 있는 게 일단 신기했고 오토바이 두대를 가지고 이 장면을 무려 타임라인에 제가 적어왔거든요. 27분 35초부터 29분 15초까지 오토바이 타고 슝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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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러고 있어. 진짜로. 둘이 연인관계거든. 그래서 석유 시출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여기서 누구누만 그 클레이 사격이라고 하죠. 슝 휑 기를 하고 여기서는 오토바이 우우우우우우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130억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2011년에 130억을 썼는데 그래픽이 찾아보세요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요 핸드폰님 묻지 마세요 진짜요 제 그림이 나요 찾아봐 그래서 오토바이를 막 탑니다 이렇게 타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또 화면이 전환돼 그리고 나서 영화 시작 32분 30초 만에 등장한 주인공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람 주인공은 하지원 씨인데 이제 괴수영 하잖아요 괴물이 등장하거든 정말 스쳐 지나가다 살짝만 착 등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게 처음 쓱 지나가 그리면서 이제 괴물이 있음을 알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 뭐가 있어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둘이 연인관계라고요 오지오인데 전혀 오지오처럼 안 생겼죠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떡합니까 제가 미술 전공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원 씨랑 오지오 씨인데 중요한 건 누군지 못 알아보도 놀란 표정인 거 보이지 있어봐 괴물이야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등장을 살짝 보여주고 다음 그리고 나서 영화 시작 52분 18초 만에 제대로 등장합니다 얘들아 영화가 112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1시간이 채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괴물이 처음으로 제대로 등장합니다 이거 타임라인을 제가 얘들아 이거 다 봤다 그랬잖아요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멈췄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괴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칠강구 괴물의 원본 그래픽 모습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입이 확 이러면서 입에서 촉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있죠 도망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버벅이 만들었네 그리고 칠강구 최고의 명장면 아 이거 잘 보세요 최고의 명장면이야 방금 전에 51분 무렵에 이제 괴물이 처음 등장했잖아 근데 괴물이 사람들을 막 잡아먹어요 사람들을 막 해칩니다 하면서 와 오거든 근데 이제 좁은 통로에서 그 칠강구가 이제 안에 폐쇄된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 총을 들고 그 총도 있어 신기한 건 총이 있어요 얘들아 오토바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석유씨 추선에 왜 총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총으로 다 무장을 합니다 다 안 돼 있어 괴물 잡아 그럼 무기를 막 꺼내 다 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서 최고 명장면이 나옵니다 안성기씨죠 안성기씨가 이제 그 통 쫙 끝에 괴물이 있어 여기서 와요 뚝 뚝 오는데 그 앞에 이제 박철민씨 이제 그 배우입니다 애들이 되게 잘하고 재밌으신 분 박철민씨가 이제 주저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옆에 박스가 쌓여있었단 말이야 박스 그래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사격을 하는데 박스 때문에 이제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박스를 치우면 팍 쏘는데 박스가 있어서 이게 가려있잖아 가려있으니까 박스를 치우라고 해서 무전게 되고 박스 치워 박스 치워 조용히 말해야겠지 박스 치워 박스 치워 그랬더니 이 박철민씨가 박철민씨 박스 치우라고 박스 치워 박스 치워 그랬더니 우리의 박철민씨 정말 명장면입니다 뭐 할게 박스 치우라고 박스 치우라고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박스 치워 하다가 괴물이 다 나와요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대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글정 시나리오에는 아마 없는데 이 현장에서 찍다가 이게 애드립으로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현장 사람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볼까요 보세요 박스 치워 되게 비장한 음악도 되게 비장해 총 들고 있어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박스 치우라고 박스 치워 이렇게 쳐 그랬더니 뭐하는 거야 빨리 박스 치워 빨리 박스 치워 박스 치워 빨리 빨리 아아아 아아 이러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괴물이 다가오잖아 이봐 머리 어디갔어 괴물이 다가오잖아 다가오고 있잖아 결국엔 엄청난 괴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7강구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CG 괴물 물리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다 근데 요것만 대놓고 보면 좀 재밌긴 하죠 근데 아무튼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런 표현 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알아요 이러고 있는 거 알아 박스를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받잖아 이때 안성기가 뭘 하냐면 라이터를 켜고 나서 괴물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괴물이 와아 이러면서 불에 타요 불에 타고 이제 간신히 구출해서 오거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밝혀지는 비밀입니다 이게 왜 자꾸 그리고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이 영화를 편집한 게 아니야 지금 영화 전개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밝혀지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에 보니까 1985년 예전에 그 하지원 아빠랑 지금 안성기 씨예요 하지원 아빠랑 안성기 씨가 그 작은 올챙이 같은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게 불에 태워 보니까 24시간 동안 불타고 안 죽어요 근데 무려 섭씨 몇 도? 몇 도라고 써놨는데 볼까? 20년 7강구에서 발견한 1200도 이상의 온도로 24시간 이상을 타는 괴생명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올챙이 같은 거 불에 붙어 보니까 얘가 안 죽어 24시간 넘게 근데 불이 계속 타 무려 1200도까지 이거 뭐야? 새로운 석유인 거야 석유는 뺏었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불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하지원 아빠는 뭐라고 했다? 야 근데 이거 생명체잖아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불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어떡해 근데 안성기가 뭐라고 했다고? 새로운 에너지원이야 이거 잘 배양해서 쓰면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우리 석유 대신에 이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지원 아빠가 죽었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탐사가 중단되면서 철수한 거거든 그리고 다시 재개된 게 2011년이 된 거야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괴생명체의 그 새끼 올챙이 같은 게 엄청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였구나 극중 설정이 그렇고 합니다 잘 봐야 돼 1200도 이상의 온도로 24시간 이상을 타면서 버틸 수 있다 이게 괴생명체 즉 괴물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는 안성기 씨가 이제 불을 던져서 괴물을 물리쳤잖아요 잠깐만 불에 24시간이나 타고 있는데도 버틴대매 근데 괴물이 불에 맞으니까 일단 도망갑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불에 타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괴생명체인데 라이턴 줘서 불에 타니까 일단 도망가 일단 극중 설정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이 잡아먹어요 잡아다가 저기 막 갖다 버리고 막 다 죽이기 시작해 중요한 건 괴물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죽여요 그냥 죽입니다 막 도망가다가 그 조연 배우들이랑 등장인물이 싹 다 하나둘씩 다 죽어요 다 죽고 나중에 안성기씨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휘둘리고 여기서 쿵 무대치고 쿵 무대치고 하면서 부상을 입은 다음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석유시추선 이클립소에 가서 뭔가를 누릅니다 잘 그렸죠? 뭔가를 눌러요 뭘 눌렀게 자폭 버튼이에요 믿게 어렵겠지만 자폭입니다 난 좀 신기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석유시추선에 자폭 버튼이 있을까 군사시설은 아니고 총도 있었지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었지요 자폭 버튼이 있네? 자폭 버튼을 눌러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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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고물을 누르고 삐용 삐용 되는 거야 그래서 안성기씨가 어디로 나가냐면 갑판으로 갑니다 그 아까 전에 술 먹고 이렇게 놀았던 오토바이 탔던 곳 가서 쇠코챙이 갔다가 바닥을 치면서 쿵 쿵 하고 괴물을 불러요 나오라고 쿵 그랬더니 괴물이 어디서 우아악 하면서 나와 우아악 나와 우아악 괴물 같아요 우아악 이러면서 나와 우아악 우아악 이러면서 나와 안성기씨가 거기서 공격을 할 거예요 이야악 쇠코챙이 던지고 그래 아니 괴물을 어떻게 이겨 근데 갑자기 뭘 꺼낼게 화염방사기를 꺼냅니다 화염방사기 좀 잘 그렸죠 이거 좀 잘 그렸어요 화염방사기를 끌어서 괴물한테 쏘는 거야 중요한 건 석유를 뽑는 곳인데 화염방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 핀님 운전면허 있으시죠 일단 운전을 할 때 주유소에 가면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 않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안 따라도 돼요 제가 왜 떨려 목이 너무 아파 물이 없어 편지 없이 그냥 합시다 저거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 주유소에 가둬 애들아 라이터 같은 거 못 키게 해요 화학이 엄금 써 있는 거 알아? 근데 여기는 석유 시추선이야 가스도 나온다고 가스도 나올 수 있죠 근데 화염방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괴물한테 이야아 하더니 근데 괴물이 24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며 불에 타는데 안 죽어요 안 죽겠지 그랬더니 이제 안성기씨가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가서 죽습니다 죽어요 사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괴물과 하지원 간의 1대1 대결인 거야 다 죽었어 남자친구 죽었고요 등장인물 다 죽었습니다 하지원씨 혼자 남았어 하지원씨가 이제 괴물이랑 있는데 괴물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와 근데 막 막 죽어 하고 도망갔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또 등장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가 이제 땅에 굴러서 하면서 터져요. 오토바이가 터지면서 여기 있는 괴물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아까 화염방사기로 불을 맞았을 때는 말짱했던 괴물이 하지원씨 오토바이로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돼.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죠. 그리고 석유, 시추, 공이 땅 뚫는 거 있잖아. 땅 뚫는 거. 거기까지 유인한 다음에 그 기계로 눌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괴물이 죽어요. 그리고 하지원씨 혼자 살아남아서 구출됐고요. 결국엔 여기 이클리스는 자폭 버튼에서 폭파됩니다. 이게 영화 끝이에요. 이게 영화 끝인데. 영화는 이게 다입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근데 왜 제목이 7강구였을까?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도대체 7강구랑 여기 있는 이 영화의 괴수 영화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더라고. 마지막 볼까? 엔딩 장면 이겁니다. 시추는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이거야. 7강구는 제주도 남단 몇 킬로에 있다. 추정 석유 매장량 1천억 배럴에 이러이러하다. 1978년 한일 양국은 이러이러했고 1986년 일본의 철수로 개발이 중단되었다. 2018년까지 개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7강구는 국제적 영토 분쟁으로 남게 된다. 하고 영화가 끝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극중 스토리랑 욕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영화 7강구였습니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7강구 얘기만 할까 하다가 영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어젯밤 엊그제 밤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봤거든요. TV 켜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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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봤는데 힘들었어요. 영화를 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걸 재미있게 아들한테 전달을 할까?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등장인물관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영화 7강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일단 우리 핀님 포함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스튜디오니까. 7강구 들어봤다. 손. 영화 말고 영화 말고 핀님이 손 내리셨네. 일단 나오세요. 얘들아 7강구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내 말 한마디가 크게 이슈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내가 뭔가 전달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거나 나를 어디에 좀 데리고 나가거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써부터 7강구는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유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퀘스트를 보면서 7강구, 영화를 보러 들어왔다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7강구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이런 친구들이 거의 90%가 넘을 거거든요. 영화 7강구가 만약에 흥행했더라면 잘 만들어서 흥행했더라면 IMX 영화가 성장했을 거고요. 3D 영화가 성장했을 거고 괴수 영화가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너무너무 참혹한 폭평을 받으면서 이제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7강구가 조롱거리가 됐고요. 예전에 어떤 미디어에서 봤는데 그 하지연 씨 나왔을 때도 7강구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웃으면서 아 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7강구가 어떤 한에 조롱거리가 됐고 영화로서 너무 크게 각인이 되니까 사람들은 7강구를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부터 7강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제가 2025년을 걱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원래 이 퀘스트는 작년에 찍으려고 했었던 거를 제 수업 학생들은 알아요. 작년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찍었죠. 그래서 저작권 얘기도 작년에 다 이미 듣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야. 제가 2025년을 걱정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2020년 12월 18일 제가 2020년입니다. 이때 메가스터디에 제가 2020년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혹시 알아요? 2020년에 처음 런칭을 했는데 그때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이보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게 라면서 무려 4년 전에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래. 근데 봐봐 등록일이 2020년 12월 18일이거든? 근데 이보게 이것만큼 알고 가시게 가면 세 번째 주제로 7강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강구 그죠? 7강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7강구 이제 이미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4년 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죠. 1999년 대륙본 한계위원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라면서 단제 신채연 선생님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찍었거든. 중요한 건 주의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어서 좀 속상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그렇다고 이걸 캐스트를 찍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 싶은 사람인데 뭐 그러면 이제 또 불편하지 맙시다. 또 찾아와서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쨌든 근데 난 이런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 우리 역사람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볼게. 자 그럼 7강구 위치부터 확인합시다. 7강구 위치 아마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우리나라 거예요. 알아요? 대한민국 겁니다. 해서 우리나라 면적만 해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만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더라. 대한민국 면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만 봐도 산지가 많잖아. 그대로 갖다 대입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야. 우리나라 제주도 남단에서 이제 규슈 앞바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앞바다 중국의 동중국계 쪽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해상 접점이 되는 곳이 7강구입니다. 누가 봐도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지 근데 중요한 건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볼게. 자 우리나라 이제 광구도예요. 우리나라 광구 우리나라가 7강구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광구라는 게 얘들아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다를 구역을 나누고 1강구 2강구 3강구 4강구에서 쭉 이렇게 광구를 나누 거예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여기 유전이 있었던 거 압니까? 2022년까지 채굴한 걸로 제가 압니다. 2022년까지 여기 울산 앞바다에서 얘들아 가스를 채취했어요. 가스가 나왔어.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산유국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굴이 끝났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세하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서 경제력이 조금 받쳐졌을 때는 시초 능력이 뛰어나지니까 이런 거 탐사를 잘 하거든. 문제는 여기인 거지. 그래서 2강구랑 7강구가 지금 이렇게 이 섹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2강구랑 7강구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자, 1968년 동중국회입니다. 이 동중국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입니다. 버벅거리네. 여기 여기. 중국의 동쪽.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동중국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동중국회 지역에 유엔 산하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대륙봉 해저 자원을 탐사했습니다. 언제? 1968년에 그것을 담당했던 박사가 누구야? 에머리 박사야. 사람 이름이야? 에머리 박사 팀이 탐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에머리 박사의 탐사에 따르면 에머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 즉 동중국회입니다. 아까 봤던 7강구 그 섹터예요.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언제? 1968년에 그래서 여기 이건 동아시아사 교과서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쓰는 지도죠. 센카쿠열도라고 보입니까? 센카쿠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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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오위다오 라고 하는 이 센카쿠열도 타이오와 일본 사이 여기가 지금 자원이 엄청 많을 거라고 에머리 보고서가 나왔다며 68년에 맞아? 그래서 이때부터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 실효지배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거든? 일본이 잡고 있는데 누가 봐도 타이완이랑 가깝고 누가 봐도 중국이랑 더 가깝잖아? 물론 오키나와가 여기 있습니다. 오키나와 해서 중국과 일본과 타이완이 서로서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센카쿠열도고 2010년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활동하러 들어왔던 중국의 어선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야 나포한 선박 빨리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해? 빨리 송환해 다시 보내줘 풀어줘 일본이 젓가락 됐으네라고 한 거야. 요거 안 했어. 젓가락이라고 젓가락 됐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해서 히토르 수출을 금지했고요. 거기에 일본이 굴복하면서 풀어줬죠. 그래서 2010년이 경제적으로 중국이 G2가 됐던 순간 일본을 역전했을 때 정치적으로 중국이 크게 뭔가 승리했다고 보는 그때가 2010년입니다. 어쨌든 센카쿠열도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자원이 매장돼 있을 거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치고받고서 싸우는 거야. 그렇다면 2004년 이 7강구 지역에 대해서 이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름을 따서 우드로 윌슨의 센터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보고서를 제출하거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랑 가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천연자원이야. 이 7강구 지역 동중국해 인근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양을 가채 생산량을 한번 추정을 해봤대요. 채굴 가능한 생산량을 보고 뭐라고 해? 조사를 해본 거야. 2004년에. 그럼 탐사 기술이 더 발달했겠지. 봅시다. 7강구에 천억 배럴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우디에는 2,600억 배럴이에요. 석유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가스는 무려 210조 톤이고 사우디는 22조 톤이야. 다시 봐. 천연가스가 사우디에 있는 것보다 10배가 많을 거라고 추정한다라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 아니야. 미국 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한 거야. 그만큼 경제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추정하는 지역이 추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탐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렇게 중요한 자원의 보고로 보는 것이 7강구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거 아니라고. 중요한 건 1968년에 그렇게 자원탐사 보고서가 에머리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 휘 자원탐사 및 생산협약을 발표하면서 이 7강구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선포하고 우리 영해로 딱 못 박아버리게. 태극기 먼저 꼽았어요. 주인이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거야. 태극기를 꼽았어요. 7강구에. 자, 그렇다면 영유권을 선포했다고 했을 때 이 영유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대륙붕기원서를 따라갑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기원서를 입고요. 실제 북해 유전에 대해서 맞나? 영국 쪽에 있는 북해 유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판례도 있습니다. 야, 여기서 유전을 뽑으면 이거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판례를 보니 그 육지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 우리 대륙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거든. 야, 한국으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은 이거는 다 한국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국제법상 누가 봐도 우리 영도입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먼저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우리 땅이야. 야, 우리 거야. 알았어? 건들지 마. 우리 거야. 우리가 침발 나왔어. 태극기 확 꼽았어. 건들지 마. 앞으로 석유랑, 가스 우리 거 누가 반발했을까? 한국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당황했던 일본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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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속으로 아, 이빠이 큰일 됐으네 이러면서 생각했겠지요. 왜? 일본 바로 앞바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보다 남쪽이지만 일본은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똥줄이 타는 겁니다. 왜? 당시 법적으로는 일본이 근거를 제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든. 법적으로 100%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우리 거였어. 근데 일본이 뭐라고 하게? 야, 강국구진 너네의 머니도 없고 너네의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또 당황했겠지?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 후손 입장에서는 어, 그때 왜 그런 조역을 맺었대? 잘 생각해봐. 국제법상 우리가 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본은 70년대 이미 G2야. 엄청나게 잘 살았을 때야. 우리는 이제 막 경제성장에서 이제 막 도로 깔기 시작했을 때야. 그잖아.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돼서 뭔가 넘어갔다? 잼 머니 뭐지 못하죠. 잼 머니라고 하죠. 일본의 뒷돈, 정치자금 뭐, 비자금 이런 것들. 뒷돈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 로비 자금들이 잼 머니가 엄청 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또한 만약에 일본이 어, 그러든가 말든가 몰라!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탐사선이나 이런 걸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많이 시출을 해요. 우리는 들어오지 마! 야! 내가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효지배라든가 실질적인 군사력이나 실질적인 경제력 또는 우리가 시출할 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도 없어 돈도 없어 하필 그럴 때 일본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일본이 먼저 시출권 꽂고 이거 우리 거야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시출을 할 수 있는 그 뭐야? 기술이 없거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한국과 일본 사이에 1974년 1월 30일 날 한일 대륙붕협정을 체결하고요. 78년 6월 22일 날 발효됩니다. 이게 한일 간의 대륙붕협정이에요. 이게 칠강고랑 관련된 협정입니다. 자 한일 대륙붕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78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TV에 나오는 거야. TV 연설 방송을 제가 메모한 겁니다. 이 칠강고는 약간 말썽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 간에 그동안 오랜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선택을 우리가 조금 원망하니 원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 당시로 들어가잖아?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아 우리 안에 우리 거야 라고 우리가 버티고 버텼다. 그러면 일본이 들어와서 시출공을 꼽는 순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도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공동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일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봉 협정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칠강고라는 말 대신에 JDG라고 하죠. 뭐라고 해? 조인트 함께 개발하는 존. 그죠? JDG라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명칭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에 78년 이 칠강고 협정이 체결이 되고 이제 시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수 정란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칠강고라는 노래가 발매가 돼요. 어? 노래가 나와. 들어봐. 옛날 노래인데 진짜 그 노래 가사를 보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칠강고의 검은진주 온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고 있다. 석유야 나오거라 석유야 나오거라 석유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 너의 모습 드러낼 때는 두 손 높이 하늘을 향해 반겨 맞으리 전국민족으로 산유국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야. 왜 그랬게? 73년 1차 석유파동 79년 2차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엄청나게 경제가 힘들었다고요. 석유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러면서 야 석유를 우리가 석유 야 우리가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1981년 KBS 특집방송 칠강고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실제 그 방송을 이제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민이 그토록 그 당시 이제 서울 사투리야 전국민이 그토록 가라던 석유가 이곳 칠강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은 얘기지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거기 있는 기술자한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 전 가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여기서 이제 그 기술자가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도 해보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단 여기 담당하시는 박사께서 이것은 국비로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얼마나 나왔는지 얼만큼의 차단성이 있는지 이것은 1급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거든. 그 당시 기술력으로 뚫은 시초공에서 실제 가스가 많이 나왔다라는 인터뷰가 실제 존재합니다. 해서 실간구에 총 7개 시초공을 뚫었어요.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제이디제나 제주도고요. 우리가 일본 규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총 세 군데에서 실제 적은 양이지만 가스와 석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뚫은 것과 2000년대가 넘어서 지금의 기술력으로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서 세 군데에서 유의미한 물론 적은 양이지만 뭐가 나와요. 했어.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나왔어. 중요한 건 일본의 입장이야. 일본이 돌연 1986년 JDB 개발 중단을 선언합니다. 아는 우리 일본 너 여기 돈을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뭐 시출을 몇 번 해봤더니 경제성 없으믄이다. 그냥 안 하겠으믄이다.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죠? 78년에 체결하고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이 진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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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일본 분명히 속내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당시 유엔입니다. 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이 되거든요. 봐봐. 82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채택이 돼.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일본은 G2였다고요. 국제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국제해양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날 어디야? 미국, 영국 일본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엔 가입국도 아니에요. 알아요? 이 당시 정식 가입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국도 아닌데 국제해양국이 채택됐고 이때 등장했던 개념이 우리가 중학교 사회에서 배우는 뭐야? E, E, G야. 200K리 경제적 배타수역 E, E, G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배타수역인데 중요한 건 경제적 배타수역을 이제 영토로부터 200K리까지 딱 설정을 했는데 이게 겹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나라는 겹칠 거 아니야. 겹치는 인접국의 영토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 대륙붕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간 마주보는 지역은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한다가 여기서 정해져요. 등거리선 뭐야? 똑같이 반띵하기.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한국과 일본 간에 대륙붕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 대륙붕이야. 7강군은 한국 대륙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여기 오키나와 해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절벽이 있어요. 한 600m 깊이의 절벽이 쫙 있대. 그래서 일본판과 우리판이 완전 다른 판이잖아. 얘는 해양판, 우리는 대륙판. 지구과학 친구들 도와주세요. 그런 거잖아. 여기 타고 드니까 얘네가 자꾸 지진 나는 거 아니야. 그치? 대륙부는 여기 있거든? 근데 이거를 등거리 원칙에 따라서 자르잖아? 같은 거리, 같은 거리 이렇게 영토로부터 같은 거리 영토로부터 같은 거리 자르잖아? 이렇게 잘려요. 이걸 위에서 살펴보잖아? 이렇게 됩니다. JDG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잘려요. 보이니? 우리 이만큼밖에 못 먹어. 대한민국 영토만한 JDG라고 하는 석유 매장량과 가스 매장량 채굴리 엄청나게 많을 거로 추정되는 그곳이 그대로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중간에 국제해양법이 바뀌었죠. 일본은 무슨 생각할까? 아, 시간은 내 편이구나. 기다리면, 이 주요가 끝나면 이거 싹 다 일본 거야. 법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법을 바꿀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럼 일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할걸,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가 그냥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면 되죠.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하지요. 어, 근데 그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된다.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즉,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갔다? 이거 조약 위반이야. 일본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왜? 야, 카우코쿠진, 니네가 먼저 조약 깼어. 알았어? 하고 국제재판 들어가잖아? 우리가 불리합니다. 일본이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또한, 조약은 향후 50년간 유지된다면서요? 50년간입니다. 우리 몇 년에 체결했다고? 1978년. 언제 끝난다고? 2028년 6월 22일입니다. 해서 이 캐스트를 작년에 준비했을 때는 원래 6월 22일 날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작년에 박열이랑 캐스트를 올릴 때 관동 대지진 터졌던 그때랑 똑같은 날짜에 올리고 싶었던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그냥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8년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니요. 2025년이 제가 걱정된다고 했지. 좀 이따가 말해줄게.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1999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륙붕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위원회에서 각 국가한테 10년간 조사해가지고 시간을 부여할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조사해서 2009년까지 너네 대륙붕이 어디까지인지 우리한테 보고서 제출해. 유엔에서 이렇게 시간을 줬거든. 근데 그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일본 정부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의 대륙붕 여기까지입니다. 7강국 우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다. 우리는 여덟 쪽짜리 보고서네요. 여덟 쪽. 뭐 마지막에 가서 그런 얘기하겠지만 여덟 쪽짜리. 물론 이 당시 대륙붕을 어디까지라고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봐. 이게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이 이렇게 있어요. 해서 한일어업협정이라고 해서 중간수역이 이만큼 있고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국과 중국이 겹치는 지역 이렇게 잠정조치수역이 있고 여기가 7강구잖아. 한일공동개발지역인데 이만큼 우리가 관할하는 권역이라고 해놨거든. 이렇게 해놓고 그 당시에 1999년 2009년에 제출할 때 한국 대륙붕 근계면은 여기까지 오키나와 아웃라인 리밋 아우터 리밋 라인 여기까지가 한계선 아니 저 영어 잘 그렇다 합시다. JDG 여기까지가 우리 대륙붕입니다. 왜? 오키나와 해고가 있으니까 여기가 대륙붕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출합니다. 제출했지만 보고서가 몇 쪽 안 돼요.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러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06년에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관이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럴까봐 정치인이라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때 칠강고 공동시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자부가 그 당시에 만든 보고서의 가채 매장량이 추정치가 3,600만 톤이야. 3,600만 톤의 석유 및 가스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근거로 일본에 가서 야! 시추하자! 경계성 있다! 이랬거든. 근데 일본이 뭐라고 했게? 아 너 경계성 없으믄이다. 발 빼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일 일본 정부에 공동개발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석유 시추를 하고 뭔가 탐사를 하고 해서 시추공을 뚫어서 뭔가 캐채 캐내는 데까지 보통 한 4, 5년이 걸린대. 2020년에 하면은 4, 5년도 2025년 2025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조관권자 석유를 뭐라고 해? 시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자로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본도 이 요청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일본도 조관권자를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선정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 일본 뭐라고 할게? 2020년은 우리 일본 코로나 위기 됐으네 국가 망됐으네 이러면서 이때 일본이 좀 정신 없었잖아요. 일본 코로나 처음에 장난 아니었잖아. 그치? 일본이 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안 되겠음이니까 라면서 이거 미룹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양보합니다. 좋아.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공항 안에 안 들어갈게. 게이트 안 들어갈 테니까 공항에 작은 회의장 하나만 만들어줘. 회의장 만들고 마스크 다 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국자권 회의대부터 하자. 그렇게 임시로 회의를 일단 진행하자. 먼저 하자. 그때 일본 뭐라고 할게? 형식과 절차는 좀 지켜주면 좋겠습믄이다. 어떻게 우리가 임시 거처 같은 데서 어떻게 공항에서 회의를 합니까? 어? 정식으로 딱 마련된 곳에서 해야죠. 한국이 받아들입니다. 아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화상회의 하자. 우리 화상회의 해가지고 화상으로 하면 되지. 일본 뭐라고 할게? 아노 형식과 절차 지켜줬으면 좋겠습믄이다. 우리 일본 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화상으로 합니까? 얼굴을 대면대면 하고 해야지요. 미뤄요.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시간이 흘러가면 다 일본 거거든. 시간은 일본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숨을 크게 쉬고 얘입니다. 얘에요. 중국이 여기에 끼어듭니다. 보여줄게. 아까 전에 살짝 봤지만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이제 군산분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남황해분지 뭐 아니면 무슨 황해분지라고 합니다. 분지가 뭐냐면 얘들아 쑥 들어간 곳이야. 석유는 쑥 들어가 있는 곳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쑥 들어간 곳이 이만큼인데 중국과 한국에 이렇게 겹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어업 활동만 하자.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물고기만 잡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2020년입니다. 이거 자료가 2020년 거예요. 2020년에 중국이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해요. 구조물을. 그리고 뭔가를 뚫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 당시에 해양경찰청에서 해경들이 숨차를 한 번씩 돌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이상한 구조물이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시추 구조물로 보이는 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한 거지. 중국 정부한테 뭐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뭐라말라 했거든. 웃긴 거는 우리가 예전에 2005년에 여기다 뭘 설치했었어.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했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해. 물고기만 잡자고 한 거 아니냐 해. 너무한다 해. 하면서 우리한테 겁나 뭐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뺐거든요. 2008년에 중국이 여기다 뭘 해.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런 게 없었어. 그럼 얘는 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2020년에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해놨어요. 시추를 뚫어보려고 중국이 뭔가를 지금 잡고 캐내려고 합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야 봐봐. 아까 전에 한국 대륙분 경계면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 맞아? 중국도 이 당시 2009년에 대륙분 한 개선을 보내주거든. 유엔에다가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분 여기다. JDG로부터 이만큼 한국 어디야? 이만큼 똑같아요. 중국이 칠강구가 자기네 거래.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한중일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 알겠죠. 이 칠강구는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곳이야. 치열하게. 자원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석유나 가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탐사보도 하셨던 KBS 기자님의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고요? 볼까? 중국은 이미 석유를 캐고 있어요. 가스를 캡니다. 여기 핑후유전이라고 해서 중국 핑후유전이 있는 데가 가장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란색 있죠, 얘들아. 빨간색, 노란색. 이게 지금 석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 곳이래요. 대륙붕이 여기까지잖아. 딱 이렇게 끊기잖아, 대륙붕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있을 거야. 네 군데서 뚫고 있다니까? 중국은 지금 뚫어서 이미 여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상하이까지 연결했습니다. 해저 파이프를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얘네가 얼마나 캐고 있는지를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해서 몰라.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는 발표를 안 해서 모르지만 파이프를 연결해서 여기로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유의미한 양이 나오니까 파이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여기가 우리의 4소고 7강구의 2소고랑 4소고 여기가 아마도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곳이야. 더 웃긴 거는 자 여기에 롱징이라는 곳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도 중국이 뭔가 거기다가 시추구멍을 뚫었어. 이 롱징이라는 곳을 잘 보잖아? 7강구랑 1km가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km가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딱 이걸 뚫었어. 그때 일본이 갑자기 아 초도 마테 초도 마테 아니 여기는 우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들어가잖아 라면서 뭐라고 했게 여기다가 중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구역을 만들자 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실제로 2008년부터 협의를 하더니 중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한국과의 조약에 의해서는 여긴 경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할게 근데 여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해서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되게 이중적이지 똑같은 분지야 똑같은 지역인데 우리한테는 경제성이 없음을이다 중국한테는 아 너 같이 개발하면 안 되겠음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 차이 난다고? 1km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쵸? 더 안타까운 건 중국이 여기서 계속 유전을 뽑고 있죠 지금 맞습니까? 근데 빨대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그 이미지는 캡처하지 않았지만 실제 석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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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이 돼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국당이야 여기 한국당이야 중국이 여기서 석유를 뽑아 석유가 끌려간대요 빨대 효과라서 끌려간대 여기는 석유가 이렇게 흘러간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꾸 이 JDG 근처에다가 자꾸 구멍을 뚫으니까 나중에 2028년이 지나면 여기를 일본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나서 구멍 뚫어야지 했는데 중국이 다 빨아먹을 것 가는 거야 이미 다 캐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토마테 해놓고 잠깐 스탑시킨 거죠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다 여기가 칠광구입니다 제일 최악인 거는 설마 그러려고 했겠지만 여기 지금 태극기가 없죠 그죠 설마 에이 설마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제하자 중국 너네 우리 일본이랑 반띵회사가 나눠먹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외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칠광구입니다 이걸 지정학적으로 누가 한번 살펴볼래 잘 봐 이 칠광구를 일본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게끔 생긴 거예요 지금 2028년이 되면 한국이 먼저 내 거라고 딱 깃발 꼽았는데 국력이 약했고요 경제력도 없었고요 기술도 없었지 일본이 같이 들어와서 어찌 됐든 반띵이라도 우리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띵이라도 지금 국제법상 우리가 더 불리하다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도 이게 자기 내 거래 근데 중국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50년 동안 우리가 일본이랑 조약을 맺어놨잖아 이 조약을 잘 지키는 중이잖아 조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중국이 들어왔지만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구의 영예도 아니야 누구 거야 라고 정해진 게 아니야 근데 중국의 최근 행보를 보잖아요 여긴 안 보이지만 남중국해에서 걔네가 지금 깃발 꼽고 다니는 거 혹시 압니까 남중국해에 필리핀이라든가 브루나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 지역의 바다 싹 다 자기네 거래 그럼 거기다가 막 뭐 하고 있거든 그런 걸 봤을 때 이 조약이 끝나는 순간 바로 군함과 함께 들어와서 여기에 시추한다라고 난리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좀 구슬려야 돼 뭐라고 야 너 이거 조약 연장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은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너 더 큰일 나 우리랑 그냥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낫지 너 중국 들어오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프다 미국한테 우리가 언급을 해도 되죠 뭐라고요 야 미국 잘 들어 여기 중국이 들어올 것 같거든 너네 이거 중국 들어오면 중국 이거 뚫고 나간다 오키나와 금방 뚫고 나가 얘는 태평라 나갈 수 있어 야 너네 지금 중국 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외교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칠광구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답답한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외교 방침이 뭔지 알아요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입니다 찬성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 조용하게 떠들썩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칠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 너무너무 찬성합니다 단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근현대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아프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근현대 역사를 보면 되게 아프고 짜증나고 조선하면 아휴 이런 생각이 나는 거는 가까운 역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많이 뺏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더 이상 뺏기지 맙시다 더 이상은 뺏기지 말아야죠 더 이상 뺏기지 말아야지 지금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불편하게 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불편하게 보지 마 아니 생각해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될 때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내 나이가 됐을 때 경제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집값이 하든가 지금 당장 철도 건설이 하든가 지금 당장 뭘 하는가 나는 그것보다 이런 데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국익을 위한 외교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취재하신 기사님께서 2023년 2022년 계속 취재를 하신 거를 계속 올려서 이렇게 뭘 이렇게 리포트를 쓰시는데 보니까 실제로 뭐 준비를 해요 중요한 건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볼까요? 제가 2025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05년 을산의계약 체결한 지 120년이 되는 해 2025년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무려 80년이 지난 해 2025년입니다 한일기본조약 일본과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지났고요 한일기륙북협정의 재협상 시작일 언제야 2025년 6월 22일이야 재협상 시작일이야 재협상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없어가지고 일본이 야 종료할게 하는 순간 우리 말 한마리도 못합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조약이 끝나잖아 조약 끝나고 나서 국제재판 들어간다 100% 진답니다 나는 국제법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승산이 없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 2025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1년 뒤에 우리가 협상을 제기할 거야 내가 단언컨대 2025년 6월쯤이 되잖아요 언론에서 7강구 내용 막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럼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는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있냐고요? 이젠 시끄럽게 해야죠 국제사회의 얘기를 해야죠 이거 우리는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반대하더라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반대한 거다 아 조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지 그 힘을 받으면 국민들이 등에 엎어서 국민들이 도와줘야죠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행하세요 일본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해야죠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6월 20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나 뭐 발전적인 관계 너무너무 좋다고요 늘 얘기하지만 물론 이런 얘기들은 예전에 잘렸는데 일본과 관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발전적인 관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우리 정부는 노력하잖아 우리는 민간처럼 노력하잖아 일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도 그만큼의 상관하는 노력을 하면 보다 더 발전적인 한인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중국을 옹호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국제정책상 우리가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한미일 동맹관계를 좀 잘 이용하고 싶다며 잘해야죠 잘해야죠 안타깝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협상 재개해서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냐 다 대신에 관심 갖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그들이 움직여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2025년을 걱정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영화 7강구 플러스 저의 7강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괜히 또 불편한 댓글로 서로 서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영화 7강구와 저의 2025년이 걱정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디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